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주였던거 복습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 교재 어디를 보면 되냐면 172페이지의 구별개념 통정어위표시와 구별개념이죠. 일단 통정어위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주면서 주는 척하는게 통정어위표시고 무효입니다. 이에 반해서 은닉행위는 실제로는 증여할 마음인데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서 이전등기를 해주면 그 매매는 가장매매는 통정어위표시여서 무효겠죠. 그렇지만 은닉행위 숨어있는 이 증여는 유효하고요. 따라서 상대방으로 이전등기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앞에 등기된 것도 기하로 제삼자에게 팔아먹으면 자기거 자기가 팔아먹은거죠. 따라서 제삼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행위죠. 신탁행위라는 것은 주는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 얘가 두가지가 있죠. 양도담보와 그 다음에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조입니다. 따라서 양도담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왜요? 통정어위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또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통정어위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사행위라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행위라고 하죠. 사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177페이지 차고죠. 일단 차고는 뭐냐 하면 의사표시가 불을 치댔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차고라고 하고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자 개념에서 우리가 두가지를 이쯤에 아셔야 되는데 첫째 차고 문제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계차고죠.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계차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자 179페이지로 옵니다. 시소 요건이죠. 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차고여야 하는데 첫째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된다. 두 번째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고요. 세 번째 다만 시가 가격에 가난 차고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치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181페이지에 중과실이 없을 것이죠.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과실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그 과실을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차고 문제는 끝납니다. 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억해 둘 것은 182페이지에 오시면 중간에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죠. 자 차고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취소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우리 판례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5페이지에 오시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입니다. 괜히 뭔가요?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차고를 일으키고요. 그 차고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아 의사표시인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망이 존재해야 된다. 기망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고요. 특히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기망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번째, 위법해야 합니다. 자, 위법이라는 것은 그 기망이 비난할 정도 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세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일단 고의여야 사기를 위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과실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를 위로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고의는 이중의 고의입니다.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고의를 일으킨, 아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요건으로써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인과관계는 꼭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 강박을 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요건에서 첫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되려면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의사 문능 역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강박이 위법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비난 가능성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가 둘러는 아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것이고요. 반대로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또 고의여야 됩니다. 어떤 고의죠? 이단의 고의고요. 다시 말하면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 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요건으로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객관적을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효과입니다. 효과는 188페이지죠.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게 태양하지 못합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 강박을 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뉩니다. 단순한 피용자, 직원으로 평가된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평가된다면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죠. 일단 상대방이 없는 의사 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 193페이지죠.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도달이 된 거다. 주의하실 것은 도달주의지 요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만으로 의사 표시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193페 하단에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 1번 수령 거절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 관리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194페이지에 2번 격지자와 대화하자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의사 표시가 발송이 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면 격지자고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대화하자고요. 입증 책임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고요. 표호자가 주장한다면 표호자가 입증하는데 표호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다. 자 우리 판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도 되고 반송,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주장을 우리 발레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도달주의 효과 1번 의사표시 철회,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니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고요.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2번 의사표 연착, 불착,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못했다면 표호자가 그 불이익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3번 발신 후의 사정변경,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호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호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195페이지에 도달주에 대한 예외가 나옵니다. 두 가지죠.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 동지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뭔가를 했고요. 그에 대한 답장이라면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이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또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도 뭐가 되죠. 발신주의다. 그 외에 사원총회 소집 동지도 발신주의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96페이지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입니다. 언제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한다. 다시 말하면 누군지 모르거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의사표 수령능력이죠. 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모든 제한능력자는 수령부능력자다. 조심할 것은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피특정후견인은 능력이 제한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는 수령부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법정대리인이 안 되는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째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이번 진도 199페이지 대리는 다음 시간에 19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